흑봉산개구리 흑봉산개구리 순놈 이건 산란하기 전이네 제대로 구했네 흑봉산개구리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개구리 옆에 따로 붙어나네요 흑봉산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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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북방산 개굴입니다 알 벗어놨네 암놈이구요 북방성개구리 순놈입니다 쓰레기들이 아직 가득합니다 북방성개구리 순놈 이건 산란하기 전이네 제대로 구했네 배 큰게 암놈이고 위에 붙어있는게 순놈입니다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있어요 이게 이쁘죠 무단개구리입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다루어져요 무단개구리 얘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자라입니다 물자라 노린재모기라라죠 물자라 이것도 넣었다가 방승으로 오겠습니다 네 달팽이도 들어있네요 자 이것이 미나리 미나리 꽝이라고 하죠 미나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살려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짝짓기하고 있는 보험성개구리를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성개구리를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무단개구리도 옆에 따라 붙었나요 자 가서 찾아봐라 자 다음은 보험성개구리 암컷 오지 말고 왜 나한테 올라가래냐 가 가 가 가 어 요것도 안 vendor 하 야 이거 또 말hando 음 다음 손이네 일본 일단 hehe 날팽이 까지 자 많이 saved 누구만 보시면 Palestinian 고맙습니다. 오징이가 좀 나아보여 이 정도로 좀 아있다 고기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오챙이가 아주 살기 적합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